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또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이것이 인생사인데 기원전 490년 BC 490년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세계를 지배하던 바사국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10만 대군을 일으켜서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대군과 맞선 아테네의 군사는 만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아테네의 군사가 1만의 군사로 페르시아군 10만을 꺾어버립니다.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의 군인 페이디 피데스라는 군인이 42km를 넘는 거리를 뛰어와서 아테네의 시민들 두려워 떨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이기면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잔혹한 노예가 되는데 그 두려웠던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이것이 이제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많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이 기쁨의 놀라운 복음이었지만 페르시아 시민들에게는 슬픔의 소식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절대 기쁨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성공했다 그러면 누군가 실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김 때문에 누군가 패배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때 이 향기를 냄새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배경이 다음과 같아요.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서 수년 동안 군사를 파병하여 외국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승리했다고 승전보가 울리고 군인들이 의기양양하게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 바로 로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로마 시내 외곽에서 진을 치면서 로마 시민들이 자신들을 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요. 그때 로마 시민들은 기쁨에 들떠서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수 년 동안 적진에 가서 로마의 영토를 넓히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기의 군사들을 길거이에 나와서 전부 꽃가루를 뿌리면서 향을 피우면서 환영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 향을 피우는 이 향기가 로마 시내에 퍼져있는 이 향기가 준비하는 과정에 이 외곽으로 이 냄새가 퍼져나가요. 그러면 로마 시내 외곽에 진쳐있던 군인들이 이 냄새를 맡습니다.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예요. 아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 냄새는 가족의 냄새예요. 이 냄새는 기쁨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잡아온 포로들이 있어요. 그 인질들 포로들은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그 냄새는 사망의 냄새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들의 종이 되어서 헤어날 수 없는 평생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이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 영원한 기쁨의 소식은 없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이야말로 온 인류를 향한 기쁨의 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전사가 이르되 시이자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크고 기쁜 소식이다. 하나 여쭤봅시다. 기쁘십니까? 다는 기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기쁘세요. 믿음이 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반성하고 니우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네가 기쁘하냐. 내가 기뻐해야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말연시는 목회자에게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설교가 많고 또 뭘 결정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내년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가로에서 병을 얻는 목사님도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뭐 송년회 다니시고 내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겠지만 이게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피곤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깊은 니우침을 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아니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한 가지로 기결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는 소리를 하고 속상한 소리를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점에 이런 연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를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도 우리를 버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잠깐의 연단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모난 인격과 부족한 내 그릇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등록하신 청년 자매님이 계세요. 내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한 2주 동안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주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런데 얼굴이 유독 밝아요. 그래서 주일날 등록을 했길래 잠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법 깊어요. 며칠 안 보여서 신상을 써주고 갔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암 센터에 2주 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간호사가 오셨나 봐. 전화하는 중에. 간호사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막 인사를 하면서 또 나오고 전화를 했어요. 이 자매의 믿음이 놀랐구나. 투병을 하면서 그래서 병원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반면에 또다시 내 안에는 다른 한편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나에게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 내게 실패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내 안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 목사님도 내 입장이 되면 별로 기뻐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죽고 예수 믿는 우리도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도 짓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별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경이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혹독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감옥에 더 붙들어둘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어줍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매맞고 나오면서 이들이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뻐합니다. 이들이 당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와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넘어지는 걸 우리는 많이 봤어요. 은사를 행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 떠나는 경우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보았어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불타오르는 것. 이것이 오늘 성탄의 아침에 천사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크게 속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잘 해야지. 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지. 또 성탄 예배니까 예배가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신경을 쓰느라고 정작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찬양을 잘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성탄의 아침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약해서 사단에게 자주 속고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몰라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예쁜 모습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바른 예배자인가? 내가 오늘 성탄의 아침에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께 흥분이 되고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은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정기가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최고가 되고 나는 두 번째가 되는 예배의 본질. 이것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성탄절 같지가 않다. 요새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점등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캐롤송도 안 나와요. 이 저작권 문제가 심해져가지고 캐롤송을 함부로 쓰면 이게 벌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명동, 라페스타 이런 데 다녀봐도 캐롤송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옛날에는 성탄절 전야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 영화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 기독교 영화 코바디스 이런 영화들이 아주 특별 성탄 영화로 텔레비전에 방송이 많이 됐었다고요. 요즘에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요. 점점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1년 중에 제일 술을 많이 소비하는 날이 성탄 2부 날이라는 거예요.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날이 성탄 2부 저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닌데 모든 인류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여우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토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습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이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2015년에도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탄절이 고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택배기사님들. 그렇죠? 성탄 선물을 보내니까 그거 배달하느라고 없었으면 좋겠다. 성탄절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선물 사느라고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이 많나? 오히려 주님의 오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추상진스러운 일이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오늘이 정말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도 기쁜 날일까요? 로마서 8장 32전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 그랬어요. 저는 내주셨다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게 와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내주신 날이에요. 사탄에게 내준 날이에요.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 천박하고 냄새나고 불결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 계실 때 이미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아신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온 것 영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삶으로 계속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종종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있었어요. 때가 이르리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팔려서 어떤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죽으러 옵니까? 다 힘차게 살아보겠다고 오지. 심장을 벌떡거리면서 아이들이 힘차게 젖을 빨아먹으면서 살아보려고 하지 누가 죽으러 오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주셨다. 사지로 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일제시대에 꽃다운 청춘 그 귀한 딸들 우리 누님 어머니들이 과거에 나라가 힘이 없으므로 원수들에게 짓밟힐 걸 모르고 위안부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것도 아니고 전부 강제로 밭에서 일하다가 끌려가고 부엌에서 밥 짓다가 끌려가고 집에서 동생 돌보다가 우는 아이 떨쳐버리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와서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생사를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수들한테 짓밟힌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 우리 형님들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독일의 탕광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월남의 사지에 총을 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전쟁터에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돈벌이 하느라고 그렇게 끌려가고 내주었던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답답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 은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장은 타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우선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갈라진 틈새를 메꾸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힘없는 자가 용기를 얻고 우리가 가는 곳에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억울하고 고통받고 실현당하는 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했습니다. 빛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죠. 자신을 태움으로 빛을 냅니다. 소금은 그냥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녹여짐으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도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를 가다 보면 짐이 그려져 있고 위험하게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로드킬라에서 들김승이 길에 죽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다 보면 그것이 깨끗이 치워져 있어요. 누군가 생명을 걸고 물론 직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생명을 걸고 차가 한가위 다니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걸 치워준 고마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안전하게 가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인정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견뎌왔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온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남편분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지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는지 여러분이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꼭 줄에서 하는 것 같으네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의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마귀는 이 일을 못해요. 돈은 이걸 처리하지 못해요. 세상의 힘은 이걸 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크리스도의 사랑만이, 오직 십자가의 희생만이 이것을 이루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동란이 날 때 유엔사나 16개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줬습니다. 그때 파견된 군인들이 16개국 175만 4,400명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미국이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차후로 하고서라도 일단 미국은 160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인이 3만 6,49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6개국 그들이 6.25 때 참전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을 거예요. 100% 공산화됩니다. 왜? 무기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군사력으로. 100% 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파병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저는 안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 상당수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겼다 할지라도, 전쟁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 보기에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오신 것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저 세상 밖에서 하루하루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과 아직과 자기의 도덕, 기준이, 양심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평생 기뻐하십시오. 슬픔과 절망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주셨다. 내가 울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